놀랬어. 어? 어, 잠깐. 미안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우리 이제 잘까? 어?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슬리핑, 수면. 누가 뭐래? 난 여기서 자고 저 차 타고 갈 테니까 넌 들어가. 아니야, 나도 같이 가려고. 여기 불편할 텐데. 뭐가 불편해? 괜찮아. 옷이라도. 우리 아빠 옷이 나한텐 잤겠다. 괜찮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자. 지금 자도 얼마 못 자겠다. 그래. 내가 자야 너도 자니까. 잘 자? 어. 너도. 너도. 어.